A급 컨테이너 3x6 온돌. 판매지역 경기도 화성시 8탄면.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3x6중고 전기판넬 온돌 컨테이너 팝니다. 판매지역 경기도 화성시 8탄면. 판매자 한결 컨테이너. 판매가격 190만원. 기타사항 상차는 해드립니다. 운반비 별도, 부가세 별도, 하차, 진입로는 발주처 제공. 판매자 연락처 등 상세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3x6중고 전기판넬 온돌 컨테이너 팝니다.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중고농기계.com 중고농기계.com